소금은 약간의 소금을 음식에 다하는 건 음식의 자연스러운 맛을 불러일으킨다 또 음식의 맛을 창조하는데 크리에이드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또한 사용이 된대요 뭐하기 위해 보존하다 공부를 좀 하세요 여기 보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말을 한다는 거야 음식의 맛을 어떻게 대해주는지와 음식을 보존하는 데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하겠죠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우리 식단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essential하다 essential 뜻이 뭐예요? 필수적이다 어디예요? to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이다 이게 좀 의외죠? 이게 왜 의외예요? most people think salt can bring about, 일으키다 health problem right?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해 뭐라고 salt can bring about, everybody bring about it means cause, 일으켜 health problem 그렇죠?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소금하면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거 없으면 되지 않나요? our muscles need it to move 일단 뭐가 필요해요? 우리 근육은 소금이 필요해요 뭐 하려면? 움직이려면 our hearts need it to beat 우리 심장도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해요 뭐 하려면? 뛰려면 왜냐하면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 알죠? 엄청난 근육을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심근경색으로 들어봤어? 심장이 근육이 와서 굉장히 쫙쫙쫙 속도가 엄청 빨라요 심장이 피를 뽑는 속도가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아마 갈 겁니다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근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심장은 소금이 필요해요 even 심지어 the brain and the nerves need salt to communicate and function properly 심지어 뭐요? 뇌와 뭐가? 예 신경도 뭐가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nerve가 여러분 이 단어 뭐야? nervous 긴장하는 일이라는 효능사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nervous 그래서 신경도 뇌도 소금이 필요해요 뭐하기 위해? 소통하고 그다음에 적절히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투부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때 쓰인 투부동사의 용법이 대부분 뭡니까? 투부동사의 부사전역법 중에서도 목적이죠 여기 해당되는 게 어디 어디인지 알아볼까? 처음에 뭐야? 여기죠 뭐야?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맞나요? 여기 또 쓰이죠 뭐야? 움직이기 위해서도 여기는요 예 커뮤니케이트 뭐야? 투비트 뛰기 위에서 이거는요 통신하기 위에서죠 이거는요 또 기능하기 위에서 선생님 어 여기 투부가 없는데요? 투부가 안 보이지? 근데 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투부가 여기 있지만 이거 하나 안 써도 되는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투부동사가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다 if we do not get 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충분한 소금을 get 하지 않는다면 이 get은 어 따라기보다는 무슨 뜻일까요? 섭취는 영어로 ti i 그렇죠 take in 한 번 더 take in 섭취고요 in take는 영사가 되어버렸어 어떤 뜻이 될까 in take take in이 섭취하다면 in take는 무슨 뜻이 명사일까? 섭취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이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이 섭취라는 단어 시 로 시작되죠 소비하다 단어 뭐야? 컨슈 맞아요 컨슈 컨슈 소금이 소비하다도 되지만 모두 된다 섭취됩니다 만일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면 섭취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소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the systems in our bodies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 안의 시스템들은 뭐요? do not work 뭐죠? 기능을 하지 않는다 function과 거의 같은 뜻이라 했죠 왜 이래요? 뭐 같다고 그랬어요 properly 그렇죠 해봐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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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ight get tired 우리는 뭐 될 수 있어? 지칠 수가 있죠 or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해? 우리의 사고도? slow down 늦어질 수도 있죠 our muscles 우리의 근육도 어떻게 해? might get sore 어떤 친구가 sore를 싸우고 헷갈던데요 싸우는 신 음식이 상한 그렇죠 몸이 상한 거죠 맞죠 그럼 그것도 말이 되죠 sore는 뭡니까? 아픈 아픈 쑤시네요 여러분 비오고 우둥충한 날씨에 부모들이 뭐라 그래? 아우 온몸이 쑤신다고 그러죠 이건 뭐야? sore throat 미염 기역기역 목감기를 sore throat 오케이 아니면 우리는 뭐 될 수 있어? 심지어 get headache 두통이 생길 수 있어 eating salt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helps 뭘 도와줘요? 우리의 몸과 뭐가 정신이 뭐하도록 더 잘 기능을 하도록 도와줘요 여기 무슨 동사입니까? 준사익동사죠 준사익동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뒤에 목적이 오고 그 다음에 목적보로 to 부동사도 되고 동사원영도 되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이 습관 혹시 봤나요? 그런거 점수사에서요? 예 이런걸 해봐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항상 선생님이 뭐하는 거야? 삼각형이라고 또 어디에다가 삼각형을 하지? 눈치가 좋은 친구들 엔드도 있고 또 이거 뭐야? 명사절일까 접속사 되시죠? 이런것들 또 뭐야? 관계 대명사들도 삼각형 왜 이러냐면 이런 연결의 관계들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싸로 표시해주는 습관을 들으면 여러분이 문장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게 돼 그러나 뭐래요? justice가 뭐라고 했죠? 마 찬 가지로 라고 했죠? 뭐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소금이 ruin한다 ruin 뭐야? 망치는 거죠 뭘 망쳐요? 음식의 맛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은 또한 뭐한데요? harm 합니까? 해를 끼친다 누구에게? 우리의 몸에게 과학자들이 말한다 윤준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 이 명사절을 이끄는 명이 되시라는 이거 해석할 때 방법이 두 가지라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뭐예요? 뭐뭐라 고나 뭐뭐라는 것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한다 이 땡땡 이라 고 정말로 그런지 알아봅시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뭐라고? 너무나 많은 소금은 can cause가 뭐야?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bring about 이라고 했죠? 그쵸? 근데 아까 bring out은요 내다 맛을 내다 그래서 bring out 다음에 이런 flavor 같은 명사가 오구나 하면 맛을 내다 이런 말이죠 어울리게 한국말로 번역을 쓰면 된다는 거고 여기는 일으키다 말 뭐를 일으켜요? 고혈압을 일으키죠 high blood pressure 그쵸?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은 너무나 많은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러면 우리가 can과 be able to 와 같은 표현은 한국말에 어떻게 번역되죠? 수 있다 그쵸? 수 있다 항상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에 수 있다 있으면 뭘로 바꿔야 돼? can이나 is able to was able to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것은 또 안 어떡해요? 위험하다 왜요? 이것은 lead to 뭐죠? cause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배웠지 뭐를 배웠어? bring about 과 cause what까지 lead to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뭐 추천해 있는 영어학원 원장 또 뭐 삼계 있는 영어 원장 또 어디죠? 장류 유라 있는 영어 원장들 많이 좀 만나보는데 영어 잘하는 원장들이 보통 학원들이 되게 잘해 학생들 많이 몰랐는데 그 원장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다양한 영어 용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의 개인 능력에 참 영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똑같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의미가 목적이 똑같은 거죠 그럼 뭐를 일으켜?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럼 얘가 이때 기본 문제고 고혈압이 계속되면 어때요?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because people tend to 뭐죠? 뭐 많은? 경향이 있죠 많은 경향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요거 많이 쓸 거 아니에요 tend to like 그럼 tend to hate는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상담한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like라는 동사 다음에 enjoy를 그래요 물어봤거든요 enjoy 다음에 왜 ing가 오는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매 가 패스의 펜이 뭐야 동명사만을 목적을 찾는다 그래서 꽤 학원을 올려야 된 친구들도 딱 들이대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매 가 패스의 펜을 귀에 달고 여러분 계속 들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급습 급습해서 물어보면 탁 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어야 귀로서 아는 거라 그래서 tend to like라면 ing가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like라는 동사는 뭐야 ing도 되고 투브 동사도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그 명사가 그냥 와버렸어 뭐하는 경향이 있다? 짭조름한 음식을 좋아하는 게 있다 이거 읽어볼까 savory 읽어볼까 savory 이거 뭘까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만 특히 많은 것 같아 국 국은 savory 한 게 있지 짠맛도 이게 들어있어 자극 자극적이보다는 조미료가 굉장히 많이 있지 MSG가 항상 savory해 기역 치읏 감칠맛 맞아요 감칠맛 나는을 영어로 해봐 savory savory 우리나라 말은 참 감칠맛 나죠 엄마 음식과 식당 음식에 뭔 차이가 나요 식당에서 찍어 먹어봐 와 뭔가 밥도둑이잖아 엄마가 집에 준 것도 맛있을 수 있죠 근데 대개 한국 식당들이 savory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savory한 맛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savory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 소금 MSG 차라리 소금보다 MSG가 훨씬 나아 MSG가 훨씬 건강에 나아 심장 문제들은 are becoming 못하고 있다 점점 흔한 저 흔해지고 있다 알겠죠 비컴이 몇 형식이에요 이영식 동사 화목반 친구들이 아직도 곧 중3인데도 이영식 형식 동사를 모르는다는 거지 질문하더라 보호와 목적의 구분을 못하더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선생님 보호와 목적의 구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동아리 기준으로 주어버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아직도 학원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을 다해도 이것 목적어 보호 구분 못하거든 이 둘이 비교해서 다르면 목적어 같으면 보호인데 이 형용사로 넣을 수 있는 보호로 대기 오는 게 형용사나 명사인데 형용사가 좀 압도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서 She became a doctor last year 이라는 것과 She met a doctor last year 이라는 것이고 형식 구분을 분명할 수 있죠 일단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녀가 의사를 되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은 같죠 같은 멤버가 돼 주어의 상태를 말해준 주격보호죠 그럼 이 동사가 2형식 동사가 되는가 그래서 이걸 불안전 자동사 왜 불안전이지? 보호가 필요하면 자동사야 불안전이야 그리고 왜 자동사지? 목저어가 없어요 이 둘이 비교해봐 같애달라 다르면 뭐냐? 목저거죠 목저거 왔으니까 얘는 뭐다? 3형식 타동사지 왜 타동사는 타자를 붙인다고 알고 있어? 목저어가 있으면 목저어가 누구다? 타인 왜? 주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 하면 목저거죠 이게 타동사야 근데 보호는 없지 보호가 없으니까 얘를 완전하다 해서 완전 타동사 이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한국말의 목적으로는 대개 어떤 게 들어가니? 을 늘이 들어가죠 그러면 보호는 이다, 되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의사 되었다 의사다 그녀는 의사를 만났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몇 형식인 거야? 현재 진행력이 됐다 해서 형식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현재 완료 알죠? has pp 이거 형식 안 바뀌어요 이해되니? 단순 현재가 됐다 해서 단순 현재가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된다 단순 현재가 현재 진행력이 된다 해서 뭐가 바뀌진 않아 형식이 2형식이 갑자기 3형식 되고 3형식이 2형식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만 바뀐 거야? 동사의 모양만 바뀐 거야 그게 몇 형식이다? 네 그래서 심장병이 흔하다는 것은 같은 거죠 심장병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2형식 동사된다 그래서 이 형식 구분을 모르면 그때그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소금은 뭐다? 중요한? 민네다르이다 근데 이 대신 뭐야?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 여러분 니드가 무슨 동사야? 파동타 무슨 동사야? 타동사죠? 타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죠? 이게 타동사는 어떻게 하냐면 I need you 항상 금규가 여친한테 하는 말이지 뭐야? 난 너가 필요해 그러면 you와 I가 같아달래요 다르죠? 이거 뭐야? 목적어 니드는 뭐야? 항상 그랬죠? 그리고 금규가 항상 그 여자친구는 뭐라 I need you all money 난 너의 돈이 필요해 그쵸? 그러면 돈과 네가 같아달래요? 돈은 나고 나는 돈이다 나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저락 그락 다르죠? 목적어죠? 그러면 너희가 뭐 필요한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인 needs a new handsome boyfriend new handsome boyfriend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민규 needs a new handsome boyfriend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브로맨스로 써 그겁니다 브로맨스로 써요? 어 친구가 어떻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need라는 동사가 뭐라는 걸 할 수 있어? 뭐가? 가동사라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근데 안 왔지 그럼 무슨 뜻이야? 없다라는 것은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거야 알겠어? 목관들은 윤진이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어? 이 목관들은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어? 목적적 관계대명사를 담글 수 있죠 어? 야쿠자가 담궈지지 담갔어 그럼 없어질 수 있죠 생량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소금은 준비해 아 중요해 어? 왜? 우리 몸이 필요한 중요한 미네라는 거죠 we can't live without it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뭐야? 현명하다 많은 게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뜻은요? 집중하고 관심 가지는 거야 그럼 이걸 가져오죠? 얘는 찐주어잖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the amount of salt in your diet 여러분의 식단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의 여러분 질을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quality입니다 양은요 quantity입니다 양 질입니다 오케이? 이거 이거와 같은 거죠 사실은 얘네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if you care about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그 양을 조절해라 오케이? 오케이